안녕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한국의 광장지를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끼는 그 감정들을 K-POP을 통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팀입니다 우리 이름은 트래블 트랙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첫 버스킹이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공연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멤버들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부터 소개해야죠 저는 트래블 트랙의 리더이자 패널을 맡은 크리스틱 한 부를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가수 김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친 아닙니다 가수 Craig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안코드입니다 안코드씨는 버스킹 마스터잖아요 저 처음이에요 오늘 오늘 처음이세요? 너무너무 떨려 떨려가지고 지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떨려 보이는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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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긴장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큰 박스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에요 저 방금 화장실도 한 다섯 번 갔다 왔어요 너무 많이 긴장되서 네 너무 많이 긴장돼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따뜻한 박수 부리라 자 오늘은 정말 정말 두표라는 게스트도 오늘 빈차리가 있죠 빈차리가 있는데 우리 러블리즈라는 그룹 혹시 들어보셨어요? 러블리즈? 네 아 러블리즈 자 나 러블리즈 팬이다 한 번 손 들어볼게요 러블리즈 팬? 엄청 많네요 제일 좋아하는 러블리즈는 뭔지 한 번 얘기해주세요 데스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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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티니곡 한 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데스티니 데스티니 자 데스티니 바로 갈게요 너는 내 데스티니 날끈한 크래비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너만 보잖아 널 웃는 데스티니 떠날 수 없어 난 그 날 지구야 내 하루의 중심 러블리즈의 류 수정씨 나오세요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수정입니다 수정씨는 평소 버스킹 많이 하셨나요? 혹시? 이제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는 좀 자주 했었는데 3년 전에? 오랜만에 하시게 되어서 심정이 어떠세요?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버스킹마다 컨셉이 있어요 우리는 테마를 정하는데 이번 주제는 첫 만남이에요 수정씨한테 한번 첫 만남이잖아요 우리도 아 네 각 사람의 전인상 어떠셨는지 아 진짜요? 그렉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예쁘시고 너무 멋있으시고 너무 쾌활하시고 마지막 단어가 무슨 단어지? 아 모르는 단어 딱 한 가지 데피니션 부탁합니다 뭐랄까 굉장히 발랄하시다 아 발랄하다 네 꼭꼭 모르는 단어 설명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니까 4년에서 자산하면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그치 맨날 그래 발랄하다 발랄하다 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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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ok here it is 아 아 발랄 예, 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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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또 어떤 편이여 또 지금 내게 용기가 필요해 그래, 그래, 그래 I wanna change it, I wanna change it 용기가 필요해 I said, I said, I said 용기가 필요해 I said, I said, I said 용기가 필요해 I said, I said, I said 용기가 필요해 Oh,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Come on, Greg 용기가 필요해 There we go, there we go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용기가 필요해 다시 시작해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can fly. I can fly. I can fly. I can fly. W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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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everybody. Wow.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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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talk about it. I will talk about it.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곡은 바로 조용필의 Bounce입니다 Bounce! Bounce!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맞춰져가 심장이 Bounce, Bounce 두 군데 들릴까 봐 꼭 난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 옷 준비한 수은예보 고백해도 될까 저 한 번 순간부터 네 모습이 내 가슴 물로 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다 같이 Bounce! Oh yes! One more time! 마지막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쩌면 우리 벌써 알고 있어 그토록 찾자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You make me You make me You make me You make me Bounce! You make me Of… And you make me You make me It's my... 제발 그렉씨, 바운스 어땠어요? 많이 했어요. 와우, I think my heart is in danger. 많이 했어요. 우리 리나씨는? 너무 신났어요. 제가 대신 바운스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감미로운 곡이죠. 우리 리나씨가 준비한 곡 소개해 주세요. 앞에 분들은 너무 신나게, 너무 분위기 좋게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 너무 피곤하실까봐 좀 잔잔한 노래를 하나 준비해 드렸어요. Thank you. 무슨 노래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혹시 도깨비 보신 분? 아, 도깨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짱이네요. 감사합니다. 뷰루포 불러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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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if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s beautiful life, 내게 널 지켜줄게 내게 될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미치도록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내 곁에 써도 없는 날 내 곁에서 떠나지만 Beautiful my life, beautiful your heart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주먹이 더덩그러니 내게 남겨져 있어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It's sorrowful life, sorrowful day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내게 Sorrowful life, sorrowful day 내 곁에서 떠나지만 숨어선게 내가 살지 않도록 It's a beautiful life 감사합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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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까요? 앵콜 할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Drop the beat Just do it, come on give it to m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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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래 기다려주신 류수정씨의 무대를 좀 만나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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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잠시만요 그 전에는 먼저 수다 좀 떨고 아니 여러분들 수정씨랑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단 수정씨한테 이것은 묻고 싶다 안되는 질문 없습니다 안되는 질문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그런 개인적인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TMI 네 너무 퍼스널 그쵸 점심에 여기 근처에 또 맛집이 많아가지고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오 수원 파스타 수원 파스타 수원 파스타 어땠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수원이면 파스타죠 여기 수원의 대표 음식은 뭐죠?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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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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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특하시네요 기특하지 않다. 이제부터 수원은 파스타죠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다른 질문 러블리즈 곡들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곡? 저는 그래도 제가 작사를 한 오블리비아떼로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혹시 러블리즈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 이런 얘기 꼭 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서?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진짜요, 진짜요. 잠깐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왜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 아,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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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눈치 볼 필요 없어. 다 소명이네. 이런 김에 자기소개도 다 해주시고 아, 저희요? 어 네, 민망하지 않게 자기소개 시간을 주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뚜악밥 슈비드 오아다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수님 Grill 넌 내 Destiny Destiny. Destiny. Destiny knee 너는 내 Destiny 떠낼 수 없어, 날 날 지구여, 내 하루의 정신 구슬처럼 피해서 자꾸만 돌아요 맨 돌아요 달콤한 그 말을 풀리다 입에서 수하면 향긋한 향기가 물어와서 아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고민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참기가 힘들어 아추 사랑은 특별한 2차원 깊이 일할 수 없는 미스테리 몰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너무 가깝잖아 온 세상이 난 어지럽던 그 순간 지금 너랑 나랑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 너랑 1분 2분 시간이 다 거짓말 같아 멀리 들리는 날 설레게 하는 썸머리에 온통 다 너뿐이야 썸머든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소중한 그대로 다시 rewind 어제처럼 good night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별 대신 good night 너리 맘 밟힐지 몰라 이제 난 어렴푸신 안 할 것 같아 그때의 너와 난 참눈이 부신다는 걸 다시 끌어안을 수 없는 시간인걸 기억 속 널 삼킨다 너를 잊는다 너를 잊는다 너를 잊는다 down, down stop it down, down stop it 영원히 널 모두 잊는다 타이거 아이새 까만 너의 맘 소리를 죽인 땀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 타이거 아이새 까만 너의 맘 두 눈을 뜨고 난 가만히 I love you baby 타이거 아이새 까만 너의 맘 소리를 죽인 땀 가까이 Oh you got me like 타이거 아이새 까만 너의 맘 두 눈을 뜨고 난 가만히 타이거 아이새 까만 너의 맘 I love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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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제 파트로 이렇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커버하신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더 특별하고 그리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우리 수정씨의 모델죠 드디어 드디어 기다렸어요 드디어 많이 기다렸어 누가 그런거였어 패비에요 수정씨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네 저는 가나다라 라는 곡을 준비를 했구요 이제 또 시작에 관한 주제니까 이렇게 조금 사랑의 시작을 좀 불러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아 좋아요 시작이랑 관련이 많죠 우리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게 된 계기 시작 자체도 가나다라 너무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네요 파이팅 한글자로 틀림을と思었을때 나는 왜 저런 게 낯설까 난 한국말까지 서툴러 번역기도 전화도 안돼 네 맘에 어떨까 걱정만 어떤 단어를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알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어떤 단어를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할지 I don't know 나는 왜 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Baby 정말 생각 안 나 모든 랭귀지로 자신 있어 보여줄게 but just give me some your time 너를 보면 손에 닿아 긴장 풀게 한번 웃어줘 그냥 되게 원한 magic carpet ride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불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하나 달아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불을 달 가르쳐줘 오늘 밤 하나 달아 마바사 박수!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만 내 맘을 알아차려줄래 내게 좀 더 나아가서 볼까 고민은 매일 밤 길거리를 걷어보면 계속 계속 이 생각이 나 이런 내 모습이 왜 낯설까 번역기 위해서 헤매는 내 손가락까지 네 눈엔 어떨지 걱정만 오케이 오케이 바둑은 게 스토어 나는 괜찮아 뭐 생각 없으면 그냥 있었죠 모든 것을 알려줄래 오늘 밤 오늘 밤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푸른 달 가르쳐줘 오늘 밤 하나 달아 마바사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푸른 달 가르쳐줘 오늘 밤 하나 달아 마바사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예 와 너무 좋죠 완전 너무 멋있어요 정말 crucial 그리고 그 파스타 집 주석이 공유해주세요 마스타이 그만해요. 마스타이 그만하세요. 너무 오래 얘기한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라스트 곡인데 이번엔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노래인데요. 마지막 곡은요. 유포리아라고 아세요? BTS 노래죠. BTS는 정국님의 솔로곡이고요.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팬분들이 듣고 싶어 했던 노래 리스트를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 노래가 있었는데 저희 다 같이 부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꿈을 건너서 슬프를 넘어도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가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Euphoria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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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Euphoria And I'm with you, I'm in euphoria So I love you You ain't SO dove And you're the cause of my euphoria You are a snaني But I'm scared So I thought you're too near Ho Alex I could be the cause of my view You'll go and miss Stuff you live The Harvest At the end of the comernum Hig spine 편곡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곡도 진짜 제가 앞에 앉아서 구경한 것처럼 너무너무 좋게 잘 들어가지고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또 제가 들으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노래하면서 어쩌면 가혼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 추억은 평생 가겠다라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게 됐는데 근데 관객분들은 너무 잘 음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시 시작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네, it's time to start again. 다섯 글자. 아주 좋았어. 얼마나 좋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